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고추기는 잘 생각합니다. 먹으려고 외국 안으로 사랑해요. 조금 더 많았어요. 오늘은 또 работ에 갈 수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하니,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잘 안팎은 한의 안내야죠. ... ... ... ... 농량쇼잖아요. 그냥 와랑춤. 그냥 다닐 안 되는데. 일단 요원 없어요. 농담한 거예요. 자영이 미국에 가면 할 거 없는데 평생이 미국에 가면 안 돼. 쩝쩝. 쩝쩝. 여기 여기 이 사람이 영어 영어 숲에 온다고 좀 다 쩝쩝. 알려주고 있대요. 농담. 알아듣고 있어요. 알아듣고. 나 한잔 줘. 아 싫어. 아 싫어. 아 근데 이제 이쪽에 햇빛이 있어. 쎄버린다. 내가 이제 모자를 확 내버려. 내가 우리 권장할 겁니다. 모래에다 마사지하는 게 있는데. 모래에다 마사지하는 게 있는데. 이 청문이 재미네. 이게 무슨 게. 떠든다고. 맥주예요. 술이 없어. 술 없어. 근데 술 없는데 막 드리고 그래. 제가 각 씨가 한번만 좋아하라고 들을 것 같더만. 정작. 여기서도. 여기. 기다리고 그래. 여보세요. 빨리. 또 안주잔 둘이잖아. 지나라는 소가 웃겄네. 또 왜 또 웃으세요. 야. 야. 나는 어떻게 하냐고. 내가 병권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. 나와. 나. 둘 밖에 없을 때는 없으면 못 살지.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. 내가 세상이 그렇다고. 넌 내려갈 때 봐. 아저씨. 아깐 둘이 밖에 없으니까. 나 이렇게 안 사는 거다. 나는 내가 한 장. 야. 짱만 하는 거 꺼내. 꺼내요. 다시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행복공간 빅코스에요. 지상 빤스구먼. 지상 빤스구먼. 다 됐어. 다 됐어. 직인이 행복. 건강과 행복을 내요. 행복. 와아암아암. 짜장면은 안 주는데. 술은 나나고. 술은 나나고. 빼고서 줘. 빼고서 줘. 네. 너 먼저 가야. 자장면은 절대 안 껴으더라고 아니 얘가 없어져야 내가 널 맞지 뒤에도 개미 계신데? 개미가 오늘 3마리 모이구나 1개미, 2개미, 3개미 개미, 1개미 2개미, 2개미 3개미, 3개미 호기시죠? 밥 먹기 전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다 배고플 것이야 아니 받아 솔직히 배고프지? 또 김밥 먹어 토요일날 나 주이 막내가 아직 대학교가 돼서 취업을 못했어요 막내가? 응 네 살인데? 이제 12살? 6 26 26 26 26 근데 뭘 못한다고요? 취업을 못한다고요? 요즘에요 취업 못한다고요? 오늘은 중양소로 보내주세요 아 뭐지? 무슨 일? 네? 선생님하고 같이 좀 나오시기 위해 날씨도 틀렸는데 오늘 애 미용실이 됐고 청소 컨너로 나는 먹었어 한 번 더 드시네 하늘이도 떠서 먹어 근데 솔직히 먹은 거는 불안하거든요 여기는 좋아요 밥 먹자 이거 먹을 수 있는 나무인가? 그래 그래 야 나한테 먹어봐 나는 말이야 말 말은 말도 맑고기 안 먹어요 이게 아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몸을 좋은 걸 줘 사줘야 돼 버리면 아까워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지 야 내가 하나 더 먹어야 돼 빵 한 거 먹을래? 안 한 거 먹을래? 이거 먹을래 뭐야? 빨리 해 빨리 해 버리고 갈래 이건 말이 아닙니다 먹으려고 그만 줘야 돼 젠말로 가서 말리라 조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